한강의 아침 도시의 중심 미래의 완성 꿈결같은 생활이 이루어지는 곳 여기는 레미안 밤섬 리베뉴입니다 한강의 물줄기를 따라 풍요로운 자연이 펼쳐지는 곳 레미안 밤섬 리베뉴 마포구 상수도 연면적 4만 8천여평 총 959세대로 구성된 레미안 밤섬 리베뉴는 뒤로는 와우산 앞으로는 한강을 바라보는 배산임수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걸어서 5분이면 망원 한강공원에 다다르는 한강생활권으로 난지 캠핑장, 난지공원 등과 가까워 풍요로운 자연의 혜택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천연기념물 꼬마 물때새가 서식하는 한강의 밤섬과 맞닿아 있고 대부분의 세대가 남양으로 배치되어 있어 더욱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합니다 레미안 밤섬 리베뉴의 삶은 특별합니다 상수동, 신수동, 망원동으로 이어지는 마포의 대표적 주거타운 그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레미안 밤섬 리베뉴에선 생활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서울 도심 어디로든 쉽고 빠르게 연결되는 교통특구 레미안 밤섬 리베뉴는 6호선 상수역과 광흥창역의 초역세권 단지로 서울의 동서를 잇는 강변북로 마포와 여의도를 이어주는 서강대교에 인접하여 최적의 교통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명문 사립대와 초중고등학교가 가까운 우수한 교육환경과 홍대에서 상수로 이어지는 수준 높은 문화예술의 중심지와 인접해 있고 롯데시네마, 현대백화점, 세브란스병원 등 신촌 홍대 문화권 내 자리하고 있어 한 차원 높은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거문화를 선도해온 레미안의 기술력과 디자인으로 레미안 밤섬 리베뉴를 짓습니다 타워형과 판상형의 조화 11층에서 25층까지 다이나믹한 외관 디자인으로 도시경관의 생동감을 불어넣고 왕번나무 가로수길 테마공원 조성으로 자연이 함께하는 친환경 주거공간으로 거듭납니다 바쁜 일상생활의 쉼표가 될 수 있는 곳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피트니스 클럽, 골프 연습장, 문고와 독서실 등을 갖추고 있어 생활의 여유와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전면 3베이로 설계된 84제곱미터 A와 C타입 세탁과 건조, 수납을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세탁 공간과 고품격 드레스룸이 있는 125제곱미터 타입과 전 침실을 남양 배치한 5베이의 147제곱미터 A타입 등 여러가지 평면 타입을 설계해 당신의 라이프스타일에 꼭 맞는 맞춤형 공간을 실현합니다 한 발 앞서 누리는 첨단 디지털 시스템 레미안 밤섬 리베뉴는 개별난방보다 난방비 부담이 20% 이상 절감되는 지역난방을 채택하였고 태양에너지를 이용해 아파트 공용시설의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 대기전력 차단 시스템이 갖추어진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단지입니다 친환경 미래형 교통수단 전기차 충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카드 하나만으로 로비와 세대 출입 엘리베이터 호출 주차 위치 찾기 등이 해결되는 원패스 시스템과 레미안 보안 시스템 놀이터 비상 호출 전자 경비 시스템 등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첨단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한강의 자연과 서울 도심의 교통 생활 혜택의 만남 그리고 마포의 새로운 주거타운이 이루는 미래가 공존하는 곳 레미안 밤성 리벤유로 여러분이 초대합니다